안 잖아 그거 오늘 그거 한다고 시상식 뭐 좀 사줄까 지금 이 시간에 뭐 파는 데 있나 안 잖아 사람도 안 잔다니까 뭐 좀 사줄까 회장님 오셨냐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네 회장님 어 안녕 회장님이 인사하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 저기 몇 시 먹었는데 5시 이놈의 새끼들 일로 와 왜 새끼 담배를 새끼 몇 살이야 인마 항상 새끼 책가방을 매고 새끼가 담배를 아 제 동생이 이놈 몇 살이야 저 20살 민진이 있나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 일로와 일로와봐라 이쪽 맞잖아 일로와 지람 안 놔놔 지람 안 놔놔 지람 안 놔놔 지람 안 놔놔 마 보내줄까 그냥 이런 podem 여보 나중에 지람 안 하는 유튜브 JUDY conscient 이 자녀꺼 키틴꽃쩍? 키틴꽃쩍 키틴꽃쩍 족발 족발 사줄까? click and turn to get leads 현금으로 손elle 시켜 먹을게요 뭐? 현금으로 손elle 시켜 먹을게요 현금은 좀 더 짜꼬? 30,000 Turkey 응 30,000 Turkey 오늘 무슨 일이야? 밤늦게? 11시 30분에? 애미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코페이도 안 보이더니? 다다가 귀신 꿈꿨죠?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 병원 왔어 아이고 그랬어? 다다가 귀신 꿈꿨죠? 그래서 무서웠어? 엄마가 무서웠어? 무서웠어? 잘 미안했어 이끌어 이끌어 나 4일날 퇴원한다 왜? 4일날 그 재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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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기억한단다 6월달에 6월달에? 전화번호 안와? 전화번호 아직까지 안했어 그동안 글쎄 글쎄 여기 또 정보원 있잖아 만두 좀 사줄까? 응 왕만두가 몰라 왕만두겠지 똠만두 먹고싶어? 찐빵도 사줄까? 응 그랬으면 좋겠네 찐빵하고 찐빵하고 토만두하고 가족들 병원 하모하고 같이 먹었지? 알았어 너무너무 고맙돼 고맙돼 많이만 이따와 알겠어 조금만 긴장 좀 봐 알겠어 그런데 찐빵집이 문 닫았나? 문 열었나? 찐빵집 그따가 안 보여 칼국수집인데? 칼국수집인데? 칼국수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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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감만두 2인분 talented 2인분 무슨 2008 explic지秒… 아 으 으 으 으 으 2천 8개 묵고 뭐냐 회장님께서 오셨다고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부르헨이 맞지 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봉헌에 사장 몇 명이 있어 어디 봉헌은 다행팀이라가지고 내밀패키 없어 내밀있어 그저 만두 안 모자갈 때 있어 어 중학생도 있어 중학생도 있어 상념으로 왔어 상념으로 왔어 찐빵 인분 찐빵 인분 왕만둥 인분 고기방주 인분 김치만둥 인분 정파디 분치 됐어 잘 너무너무 잘했어 쟤 호호호호 너 나 너 니가 따라오면 더 제일 잘했어. 내가 따라오면 더 제일 잘했어? 정말 잘했어. 간호사도 좀 줄까? 간호사도 좀 줄까? 간호사 소금이 없어. 종학생까지 많이 처먹잖아. 종학생 친구도 있던. 종학생 친구 집에 안 갔어? 거기서 잔대. 너무 무서웠어. 눈물이 다 난다. 나 땡경질 났어. 왜 땡경질 났어? 간호사 이따가 나를 갈고 잤어. 간호사 이따가 나를 갈고 잤어? 응. 그래서 오늘 땡경질이 이빨 났다. 내일 내가 병원에 오는 날 가겠죠? 그념 밤에 나왔죠? 아침에 나왔죠? 오늘 밤에. 오늘 밤에. 오늘 밤에. 오늘 밤에. 이따가 내라 김에 가겠지 뭐. 뭐라 하더라? 고신하고 있다 아이가. 내 보고 이제. 내가 이제. 이 해랑 꼬라지 한번 봐봐. 이거 이거. 이거 내가 좀. 빼달라 했어. 응. 이거 이제.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. 내가 좀. 빼달라 하고. 그래갖고. 다른 간호사도 빼주면. 내가 이거. 이거 주면은. 끼아주거든. 응. 그런데. 그 소리 안 했다고. 그냥 지옥. 혼자 왔잖아요. 무슨 아다 하났듯이. 나를. 그러는 거라. 응. 밥 먹는데. 와가. 밥 조금만. 당 높은데. 밥 조금만 먹어야. 덩어리 팍 찌르기라. 그래갖고. 뭐 이런 싸가지게. 싸울라 하다가. 딩경질. 이빨이 났다. 또. 근데. 타맞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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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지도 않았도. 지금 위에 있죠? 지금. 이쪽? 응. 내가 가고 먼저 가겠죠? 응. 띠빠이러니. 뭐 띠뜨다고. 몇 층인데? 3층. 어. 아 웃기다. 엄마 덩어리 퍽 찌드나? 덩어리를 덩치는 거 있잖아. 몇 살인데? 아니 뭐. 내 일찍 시집갔으면. 그 그런. 몇 살인데? 그 그년. 그년이. 어. 한 40살 대비인데. 근데 칠칠살 먹은 거 같지? 왜. 네. 굴머리 퍽. 내가 마기라고 하지 않았다. 저 마기년이란다. 아무한테도 밥물 찍찍 하고 있다 이거. 뭐. 자. 내 황새는 안 온 거 같지?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있는 곳에 안 온 거 같지? 네. 비교한 вход에. 내abilir. 내 이끄리 퍽 좀 가놓을까? 내 퍽. 내 퍽. 내 퍽. 내 퍽. 고구만 얄밉다. 곤연만. 다른 아들은 다 좋은데. 곤연만 얄밉다. 누구지? 이따 눈 띄게. 새로 다 왔다. 다 바뀌어서. 새로 다 왔대. 강아지. 너를 왜 대는데? 아니 그냥 이제 지는 이제 내하고 친한 척 한다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밥 먹고 있는데 버리작머리 없이 그러면 되나 안그러나 암만 친해도 안그래? 저번에 탁 되니까 한참 놀랬다니깐 다음날이 올라간다고 지랄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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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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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안보여 글자가 안보여 당뇨가 높아가지고 눈까지 어리해가지고 안보여 눈물이 텅 이상한 보호를 부위 부위 그래서 도착 아 엄마 아니야 또 엄마하고 친하다고 엄마하고 친하다고 그 스킨십 한 거 아니죠 스킨십 하는 것도 장소와 때가 짙다는 스킨십 스킨십 인지 뭐 한다고 집단은 하지만 난 기분 아프더라 말이야 굴대기 탁 때리니까 가시나가 집 내 보고 친한 척 하느라고 그러지마 엄마 이해해라 이해했다 그렇지만 기분이 좀 나아 한 번 더 그러면 이야기해라 어 그래도 뭐 제가 선생님인데 내가 그래도 엄마 그 병원에 있는 동안은 어 그래도 제대로 저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치료를 그런 것들한테 괜히 이야기 엄마한테 뭐를 한다든가 내가 올라오고 대가리 깨는 장면이지만 맞다 아이가 그래 쟤는 이제 내하고 친하고 싶지만 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했지만 장난 삼아 했지만 나는 더 쟤는 장난으로 때렸지만 나는 그 깜짝 놀라면서 좀 아팠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놀래라고 했어 아 놀래라 쌤 내가 왜 아 너무 아프다 하면서 내가 살살 치는거 하지 뭐 이리 세게 치라 하면서 내가 그래서 많이 놀랬어? 응 딩정 질났어 딩정 질났어? 응 한 번만 더 그거 좀 정량해 내가 올라가서 떼 떼서 죽이겠소 폐죽이겠소 알았쇼? 알았쇼 만족 그냥 죽지마 알았쇼? 알았쇼 내가 다 먹을 거야 알았쇼 돈이 있쇼? 돈이 없쇼 돈이 없쇼? 응 돈이 없쇼? 돈이 없쇼? 응 돈이 없쇼? 너가 좀 자네 했쇼 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흥 긁이 없쇼 똥 긁이 없쇼 돋고 너무너무 아냐 겉듀 å 응 흥 똥 정상행 경남 scene 되니까 그댄쇼 네 응? 돈 사는 거 중간에 있는 게 꼬줬죠? 꼬줬죠? 꼬줬죠 돈 못 사는 거겠죠? 기다려, 기다려 한따치라는 인사해라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들어가세요 내일 돈 붙여놓을게 내일 돈 붙여놓을게 내일 돈 붙여놓을게